택 택 택 택 택 신나게 말고요. 베리베리? 우리는 신인 아이돌 베리베리다.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. 우리는 아직 아이스크림보다 인지도가 낮다. 열심히 해야지. 손을 뻗어 택 택 택 아니 이건 우리 노래? 여기는 베리베리의 마음속입니다. 저희는 Let's show who we are! 베리베리고요. 오늘 매일 춤은 베리베리의 택 택 택입니다. 오늘 저희가 세 가지의 춤을 알려드리려고 찾아왔는데 첫 번째 강민이랑 저랑 보여드릴 춤은 거울 춤입니다. 서로의 움직임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소름이 깍짝 치는 춤인데 이거는 엄마 노크 좀 하고 들어와 라는 플롯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 가끔씩 일어나시면 너무 잘생길 때가 있죠? 그때를 상상하세요. 거울을 보면서 눈빛을 쌓아요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멋있게 째려보셔야 돼요. 이건 무조건입니다. 그리고 거울을 보신 다음에 장갑도 걷어주시고 눈썹도 비비죠. 그때 마침 이제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. 노크도 없이 놀라서 선을 한 다음에 놀라시면 됩니다. 부끄러워서 엄마를 등진 거예요. 돌고 빨리 재빨리 눈을 닫아주시면 됩니다. 네 그럼 저 강민이와 함께 정리해볼까요? 네 일단 샤워를 끝낸 후 거울을 봅니다. 너무 잘생겼는데? 인사 한 번 해주고 부모님 들어가셔서 누르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엄마 제발 문 좀 닫아 이런 춤입니다 여러분. 제가 호영이 형과 육성으로 부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택 택 택 택 택 택 your rip baby 택 your rip 택 택 택 택 택 택 택 your rip baby 택 your rip 이번엔 저 연호와 함께 베리베리 근사한 후렴 안무를 배워볼 건데요. 저희 곡 택 택 택은 피드와 타임라인을 따라 서로 태그하는 모습을 술래잡기에 빛된 곡이에요. 그래서 이 후렴 부분도 야 너도 SNS 인사할 수 있어? 애플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가슴을 튕기면서 손을 내밉니다. 야 나도 SNS 못 할 수 있어?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죠. 그 다음 원 투 쓰리 해시태그를 만들었다가 양옆으로 팔을 헤쳐주세요. 해시태그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. 알려주는 거죠. 여러분도 베리치에 들어보시면 아주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. 스머치 인내리자 스머치 스윗볼 가제하는 토톤영 소년그룹 베리베리 절대 베리베리해! 자 연호가 해시태그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저 민찬이가 한번 해시태그를 쓰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. 가사처럼 걸어 해시태그를 걸어야 됩니다. 어떻게?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옷장에 옷걸이, 셔츠, 다리, 팩을 걸어요. 근데 한두 개 서서는 되지가 않죠. 길게 써야 됩니다. 길게 엄청 길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써가면서 길게 써야 돼요. 저 밑에 더보이 더 생겨요. 그게 생길 때까지 여러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 졸라야 돼요. 어떻게 졸냐? 좋아요 눌러줘요. 이게 귀여운 포인트거든요. 좋아요 귀여운 포인트입니다. 귀여운 포인트 그러니까 또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. 이제 여러분 아아 댓글을 이렇게 써주면 너에게 달려가겠다. 여러분 이게 무슨 스텝인 거 아세요? 동생의 스텝. 이것만 아셔도 태그 건 법 거의 다 아신 거라고 할 수 있죠. 네 마무리는 저 기현이가 알려드릴 건데요. 이제 태그 좀 걸 줄 안다. 이 정도 레벨이 되었다. 싶은 여유를 표현할 겁니다. 손을 한 번 이렇게 막 푸시면 해시태그 5개씩 베리베리 베 아니고 2배 넷쩍 댄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다시 쳐볼까요? 야 모두 sms 인사되고 싶어? 됐어요. 그렇게 쓴 거? 아니야. 그럼 어떡해? 일단 길게 어디까지? 그렇지 더 보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졸라 열 타라 조잉하고 댓글도 시작해 그럼 내가 니키드 놀러 갈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? 그럼 이제 여유롭게 해시태그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자 아시겠죠? 네 마지막 포인트 안무 저 동원이의 디츠나는 솔로 파트로 시작하는데요.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. 이 춤은 돈 많은 동원이의 플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튀어나가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 따라따 따라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. 원 투 1초에 한 3스텝 정도 밟거든요.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 바지춤을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깨를 잠깐 뺐다가 끼웠다가 아주 쉽죠? 정말 쉬워요. 어휴 많이 빼시면 안 돼요. 어깨 탈골이 될 수도 있어요. 포인트는 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주머니에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.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엘나 원 엘나 엘나 쿵 엔 쿵 엔 쿵 엔 엘나 엔 여기까지입니다. 네 저 용승이 랑칼 안무는 반격했던 동원이 형보다 훨씬 쉬워요. 동원이 형이 아까 이 떨어뜨린 이 돈만 대충 주면 되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주먹어야 돼. 어떻게? 이렇게 딱 주워서 놓고 쉽죠? 네.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천천히. 가! 돈을 막 이렇게 챙겨. 챙길 때는 그냥 쉽게 따닥 두 번만 합니다. 딱!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천천히. 이 두 번 하고 나서 통공에 손을 잡고 내려가. 이렇게 하지는 쉽죠? 네? 돈을 2,200원 주로 다 가져갑시다. 1원짜리 이렇게 2개 1원짜리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면서 해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이 부분은 진짜 쉽게 끝나긴 하거든요. 이거를 근데 연습만 이제 하루에 하루에 5시간씩만 2,200원 내려줍잖아. 선택하면 배꼽이 바껴있는 국내 최고 빅잎갤! 우리 바로 빅잎갤! 굳어서 부천착이 까 suppliers 하늘에 별 빅나는 베리베리 무대 택! 택! Fat! Fat! featured 여기. 하이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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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든 그렇게. 하이탑 하이탑. 하이탑 이기네. 정글씨 유용한하고оль! TCTCTCTC. 지금 showtime. 이 틈이혁. 지금의 사랑과 호떡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택해 택 택 택 잡힌 듯 말 듯해 선택해 말 택 택 baby